수리전 모습 이제부터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휘어진 대리석을 수리 중입니다 처진 대리석 다시 복원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네 이 사람 이게 어째 기술이 될까는 모르겠지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상판 휘어진 복원 후 모습입니다 커피 먹어가면서 이쁘게 수리 후의 모습입니다 아까 수평 이정도 맞춰줬으면 뭐 먹고산디 지향이 없겠죠 이 정도는 맞춰줍니다 기술 좋게 작업 완료